오늘도 증시의 각을 또 제가 봐야 되겠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금융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어떻게 오늘 좋죠 분위기? 네 오늘은 제가 복귀하는 날이라고 했는지 미국 시장 야량을 베풀어서 좋은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사실은 지난 주말 이거였죠 트럼프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장이었죠 딱 그거였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온 걸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읽혔어요 행간으로 첫 번째 코로나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구나 라는 거 숨을 돌렸구나 and 바쁘구나 성공과 바쁘구나 이 두 가지가 연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다면 시장은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살짝 살짝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나쁜 폐예요 지금 사실은 시장 속에서 잠재되어지고 있는 걱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확산되는 문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 추이는 전혀 아직도 하락 추세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진단자는 조금 하락할까 한 주만 더 하락한다면 하락 추세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완전한 추세는 아니라서 이것들은 여전히 문제로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돈도 풀리고 그래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동안 예상을 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언택트되면서 모든 게 끊어지면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무역까지 여기서 한 단계 더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시장은 그 부분을 두려워하는 부분을 딱 건드리고 아킬레스를 탁 약해진 아킬레스를 건드리니까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역 대표부에서 하는 얘기로 봐서는 선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채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채권의 지금 발행 수준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체도 그렇고 미국 국채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뿌려주려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이렇게 임시직으로 있었던 한 가족 모두 임시직이었으면 이번 셧다운, 락다운이 너무 좋은 상황이다 임시직으로 나가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온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있잖아요 실업수당 실업수당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트럼프한테 또 바꿔 그래서 괜찮다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돈을 계속 이렇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많은 게 또 하나 있고요 지금 까먹었다 그 얘기하다가 까먹었어 그래서 오늘 시장 그러니까 휴가를 가지 마니까 하루 쉬니까 이렇잖아요 시장 정리 다시 해보면 지금 오늘 아 맞아요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막 흔들릴 거야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또 딴 얘기 잠깐 해보면 한국 시장에 자꾸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건 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안 좋은 뉴스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안 좋은 뉴스예요 시장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못 맞출 거거든 힘들 거거든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번에 들어오신 상황이 워낙 스마트한 상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한 번의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이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 정도면 연수익 이상의 수익을 냈어 하고 정말 마음을 비운다면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난 여기서 큰 부자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 잠깐 드리고 다시 미국의 채권 얘기로 와서 채권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푼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자꾸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지해야 되는 부분들 누가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왜 오를까라는지 얘기를 자꾸 해요 왜 오르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오르지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M2 증가를 보면 어마무시한 M2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연준이 돈을 뿌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통화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 건데 이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경기가 나쁜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지표 마켓 오늘 마켓이 발표한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 모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전에 비해서 그런데 왜 올라가느냐 예상은 더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뭐냐면 예상이 충분히 나빠져 있어요 예상은 더 나빠져 있는데 발표치는 예상보다는 나아 안 좋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엔드 돈은 많이 풀려있어 이 부분들이 시장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동인입니다 원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하락을 중간중간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셔야지 이 부분을 빼고 코로나만 생각해서 시장은 하락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맞을 거예요 제가 자꾸 장군 먼군 장군 먼군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호자와 악재가 모두 지금 동시대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악마와 천사가 한 자리에 있어 이런 상황이 곰과 항소가 또 한 자리에 있어 한 무대에 원래 얘네들은 같은 무대에 있는 애들은 아닌데 지금은 같은 무대에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굉장히 시장을 읽는데 골 때리는 부분이고 시장이 자꾸 변동성을 가지는 이유이고 과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장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1% 중반대까지 오르다가 마감은 그거보다는 약세로 마감되어서 다운은 0.56%밖에 가장 약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되어졌고 S&P는 0.9%, 나스닥은 1.1%, 러셀은 0.63%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높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유로스닥스 50은 2.1%, 영국은 1.6%, 프랑스 2.4%, 독일은 2.5%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0.3% 정도 강세를 했는데 원래 이게 약세가 될 놈이었어요 왜냐하면 엔화 대비로는 약세거든요 그런데 유로화 대비로 강세가 상당포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유가 있는데요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ECB가 지금 장기 국채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헌재가 그걸 왜 얘기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자기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ECB가 하는 행동이 어디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독일에서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로화는 약세가 될 수 있고요 독일은 좋지 유로화 약세가 신났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다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할 만한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ECB가 하는 거를 독일이라는 한 나라의 헌재가 독일이 주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ECB 주포 주인인데 뭐 미국 마음대로 하는 거 보세요 지도 깡패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ECB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이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3개월 안에 할 거 다 해버리겠다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 이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개월 동안의 확정 판결이나 이런 것이 나기 전까지 행동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고 그렇지 않다면 엔화 기준으로 봐서는 달러가 상당히 약세였고요 이 부분은 원화에서는 좀 반영이 됐습니다 원화에서는 1,522원 하면서 약 7원 정도 내려가는 원화 강세가 나타났고 반면에 위아나는 그렇게 강세로 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화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상황들이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질문 중에 BIS이 채권을 던졌다는데 그거 던지는 거 어디서 보냐고 본인들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있나 봐요 BIS요? BIS가 채권을 던졌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든지 이게 시시대대로 바뀌는 여러 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확인하는 게 좋냐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로 확인합니다 아 뉴스로 확인하세요? 여러분도 뉴스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수 같은 거는 인베스팅닷컴? 이런 데가 많이 있긴 하죠? 인베스팅닷컴도 보시고 저는 블룸버그니까 블룸버그는 사실은 돈 내고 제대로 보시려면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껌껌한 화면에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룸버그 홈페이지 같은 거에서 보셔도 간단한 거 개인 투자자들이 보실 만한 어지간한 수치는 그리고 HTS 거기 잘 돼 있죠 HTS에 그냥 매수 매도만 하지 마시고요 거기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 투자 정보 같은 데 저희 같은 전문가도 HTS 다 활용 못해요 그럼 사실은 리포트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HTS에서 리포트 웬만한 거는 맞아요 다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HTS를 많이 활용하세요 그런 거 정프로가 한번 해 HTS 100% 활용법 그거 한다더미 안 해 이제 하려고요 하려니까 또 딴 데 간다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프로가 아침 방송 계속 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신다고 그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을 다 못 쓰는 것처럼 HTS를 다 못 쓰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CNBC가 상당히 좋습니다 CNBC 그 다음에 미국 금리문을 넘어가 볼게요 미국 국채 10년문은 2.5BP 30년문은 3.7BP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채도 발행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국채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2분기에 도대체 얼마나 국채 발행을 할 거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3조 달러 3조 달러를 발행하겠답니다 원래 예상은 560억 달러였어요 560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2월 달 기준으로는 560억 달러 3조 달러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다 체크로 뿌려질 것이고 등등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이 도대체 얼마냐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2008년도에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뿌려졌다 하면서 우리가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FED의 유통량이 8천억에서 4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행 간 거래에 주로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재무부는 은행 간 거래로 들어갈까요 이 돈이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3조 달러예요 2분기에만 어마무시한 돈이 미국에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금융시장을 읽으신다면 금융시장이 제대로 안 읽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의 입찰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데는 더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미국만한 나라가 없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좋아질 경우 이게 골치 아파지겠죠 미국의 국채 금리도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오겠죠 이렇게 많은 트럼프 당선 때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권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특별히 그때 1조 인프라인가요? 몇 조 인프라 하겠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공약으로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 이거 인프라 하려면 국채 발행 엄청 해야 되니까 채권 금리가 상당히 올랐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규모가 3조 달러고 또 어떤 것도 저떤 것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면 금리가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WTI 드디어 많이 올랐습니다 25% 정도 올라가면서 25.60달러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물 기준도 6달러까지 갔었단 거예요 지금 25불이니까 64, 24, 4배 이상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ETF가 제대로 반영을 못해주고 있죠 오늘 정도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격이 그만큼 컸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금값은 1714달러 그리고 구리값도 0.9% 올랐고요 상하이는 휴장, 황세원은 1.08% 상승 브라질은 0.7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현재 일단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동을 했고요 이것들이 현실의 나쁜 상황도 눌러버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재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도 크게 올라왔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들은 나쁘게 나왔습니다마는 예상은 더 나빴기 때문에 지표 나쁜 것이 무시됐고 경제 재개에 모든 것이 파묻힌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종목별로 보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렉트로닉 아츠라고 아시죠? 글로벌 게임 회사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 관련된 게임 회사들 우리나라가 SK텔레콤 게임 팀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아 T1 몰라요 옛날에 T1인가 그랬죠? 네 옛날에 그랬어요 게임 저 하는 거? 게임에서 이기는 거? 배틀하고 그런 거? 임유한 선수 있던 그거 동시 시청자 수가 몇 천만이에요? 응? 엄청나요 뭐가요? 그 게임 구경하는 사람들이요 몇 천만? 그게 알까지 까면요 편 들어가지고 게임 방송하는 것 같지 않으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월드컵만 생각하죠 이제 월드컵이 게임 월드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아래 세대에서는 아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이번에 여기에 불을 끼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듀폰 시니어는 중국 수요가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문제에 신결이 떨어지는 바라며 5rt 11